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터졌어요.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최재형 목사가 남북관계 관련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들고 선물로 들고 찾아갔고 김건희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건데요. 관저 이사 때문에 돌려줄 타이밍을 못 잡았다. 반환 창구라는 곳에 지금 잘 거기 있다. 반환하려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둘러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대응은 없어요. 이거 사실 되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냥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받나 봐 이렇게 넘길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대통령실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어 이 사람들.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는데 나. 대통령실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빼 사고치거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쫓아가기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터지니까. 그걸 실드 쳐야 되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실드를 쳐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진짜 받았어. 그거 얼마나 고역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반환창구 있다. 반환창구. 우리가 국민들은 항상 더 화나게 만드는 변명을 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뒤에서 짜봤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받아서 왜 보관해요. 반환창구 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분실물센터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저는 반환창구 에 무엇이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반환창구 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회의하는 진무실 이걸 반환창구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퇴진 탄핵 당하면 다 반환되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반환창구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 1박에서는 이거 엄청 심각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무능한 걸로는 탄핵이 어려운데 이 문제로는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사과한 것도 엑스포 사과한 것도 지금 꼬리 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결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먹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직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거예요. 다식거리로 해야 돼. 며칠 동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이거 너무 명백한 증거가 딱 드러났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겁고 다루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주려고 했었다. 들려주려고. 거의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돌려주려고 했는데. 관저가 이사 가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1년 동안.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정말 없고. 아마 분주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에 서울의 소리를 어떻게 칠 건지. 저것들을 가만히 냅뒀던 내가 잘못이다. 김건희가 이렇게 땅을 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얘기만 하려고 해요. 만나러 온 손님 앞에서 앉아있는 자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편하게 술 먹을 때 얘기할 때 집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자세가 황당하기도 했는데. 접견 내내 가래침을 뱉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습을 보면 안경 쓰고 그냥 진짜 추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기 회사예요. 출근하는 사람의 복잡도 아닐 뿐더러 너무 편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저 자세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가래침 뱉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침인지 가래침인지 어떻게 알아요? 최재형 목사의 말에 의하면 가래침을 여러 번 뱉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한 번에 내고 침 뱉었다. 그냥 침 뱉었으면 그냥 침이라고 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힘 줘 가지고 앙 감담 뱉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듣는데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옷을 차려입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는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모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막 치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가리려고 애를 쓰고. 막 치장하고 화려한 거 입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후질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만났을까. 저는 이것도 일종의 사계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격식이 없어 보이게끔. 네. 격식이 없게. 편하게 대하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다 보여준다. 나는 이렇게 모든 걸. 편안하게 대한다.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편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 다 열린 자세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계심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추린 입고 나오면 경계심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드레스 입는 거 보다. 그렇죠. 드레스 입고 나오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풀 게 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편안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화교수라니까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다리 올리는 것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예의 없던데요. 예의 없지만. 그것도 전략일 수도 있다. 없던 점에서 보면 편안하게 다가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말하는 거 보면 반말 서커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지 딴에는 사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한. 물론 저 같으면 기분도 아플 텐데 그런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오만해요. 그런 인간들이 은근히 윗사람한테도 반말을 섞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마 저는 유흥 쪽에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좀... 말투나 어법은 김건희 씨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네. 의심이 좀 더 가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도 사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친해지면 바로 언니 오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하고는 달리 좀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화려한 치장에 꼬박 넘어갈 사람이면 그렇게 상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최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약간 진보적성 향해 통일운동 목사다. 그러면 소탈한 연출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딱 최재형 목사가 좋아할 만한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독시랑 기독교 집안 사람이다 집안이. 그것도 좀 근심초문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내용도 다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식하고 있는 거에요.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거에요. 거짓말이. 맞추는 거에요. 슬슬. 그러면서 통일운동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무관심 있어요. 들어오면 별 얘기가 없거든요. 그걸 처음 아마 생각해봤을 거에요. 남북관계라는 건 처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왔는데 처음으로 그 생각이 난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어쨌든 이명수 기자가 예전에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찾아갔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이 초대한 손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도 이날 처음 만나는 건가 그런 자리였을 거에요. 두 번째일 거에요. 두 번째인가요? 그 찾아간 게 처음에 찾아갔을 때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게 청탁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자기가 시계를 가져가서 찍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친분이 있거나 편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다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런 자세와 그런 정말 사실은 예의 없는 그런 손님을 좁대로 보고 다 누구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교술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